그 때 여신 봉사건 춘천 개욕 닮은 일궁 무쁘진 목숨 죽지도 못하고 그는 부지러워 지낸 적은 품이 가루 여론이 트이 두근방 추시져 어디로 오구나 산천은 잠자 큰 이뿔을 쏟지만 추령 딸과 같이 뚜뚜한 추려자가 종종 와서 인사를 헌니 딸생각이 더 간절하나 신봉사 마음이 설렀여 침팽 막대를 훔쳐 잡고 왕사들을 찾아 가서 피석을 안고 우르멍다 복어 송아 인간다 복무는 그 짧은 반듯은 죽음을 탔어였구나 의미를 생각하듯은 대신 오소 나를 다루가구라 굿뜨기 떠나러 고 세상 살기도 귀찮고 아로대 앞에가 악불한 자쌈 숨어지도 응물 버리도 짓고 가쌈 앙광밥을 흘러 먹기 쏘지로 다 우론 다 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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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